주식박사 이야기 나누러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닥터스닥 시즌2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답답한 종목 고민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로 상담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또 여러가지 선물들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계급등 주도주 검색식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문자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을 해주시거나 고고 문자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기분이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MC를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자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인플레이션과 함께 긴축 우려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고 장중 내내 상승 탄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부터 2,300선 위에서 출발을 하면서 약 40일 만에 다시 한번 2,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81%까지 폭을 키워나가면서 2,335선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수 이틀째 들어왔고 오늘은 또 5천억 원 가깝게 강한 매수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은 특히 2차전지주 위주로 강세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살짝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역시 700선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68%의 탄력을 보였고요.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아무래도 가장 강했던 섹터 원전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어제 하루 하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폴란드 쪽과 원전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주액이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특히 한전기술의 설계 용역,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전기술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다른 종목들 일제히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산주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들, 올 3분기 실적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현대류템이나 하나아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했는데 한국 항공우주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978%나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은 엇갈렸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주가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제히 상승이름을 보였고요. LIG 넥수원, 한국 항공우주 같은 대형주들도 일제히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증거사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부진한 화학업항보다는 2차전지나 전지 소재 부문의 성장세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LG화학과 LG엔솔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 모두 전고점 강하게 돌패를 하면서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상승탄력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시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인상 깊었던 장애였던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오늘 사실 조정을 예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상 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에 내심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FOMC가 예정에 되어 있다는 것들, 영양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시장을 주도를 했던 방산이라든가 원전 이런 쪽 신재생 쪽도 같이 함께 흥풍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주가 지수 자체를 견인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상승한 섹터들, 그런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상당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일단은 뉴욕 증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밤에는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의 결과를 관망을 하는, 관망세가 있으면서 주중 흐름들을 같이 동반이 됐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11월 2일 새벽에 발표될 FOMC 결과에 따른 관망세가 다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유로존에서 통계당국에서 발표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전 수치인 9.9% 수준을 상위한 10.7%로 발표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5.0%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유로존에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경기 우려가 같이 함께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다소 추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진행을 한다고 해도 펀더멘탈상의 긴축을 버틸 만한 체력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유로라든가 기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만큼의 버틸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체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감, 잠재 리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유로존에 물가 상승 흐름들이 발표가 된 다음에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살짝 소폭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제차 4% 정도를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긴축 강도에 대한 조절,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상승을 제한시키긴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절, 기대감 반영되면서 국내 증시는 오는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 11월 2일 목요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수요일, 목요일 새벽이니까, 31일 기준으로 해서 11월 FOMC에서 75위피 인상 확률이 86%입니다. 기존의 90% 수준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75위피를 인상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 12월에는 75위피 인상 확률이 낮아지고, 50위피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여기 12월에 75위피냐, 50위피냐, 이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월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물가의 상승을 뒤로 한 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차단하려고, 물가를 상승하는 것들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강경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근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월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게, 발언이 나오지 않고 긴축을 조절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와주면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파월이 이런 긴축을 진행을 하겠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강경적인 발언들이 나와주게 되면, 차일 시력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면서, 시장이 상승을 할수록 어느 정도 경계는 유지를 하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FOMC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잡든지, 아니면 방향성들을 체크를 하고 비중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잡아가는 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좋아서 굉장히 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시장이 강세를 보일수록 좀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좀 과도한 기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부분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시고, 일단 지금보다는 연준 의장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을 잘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관점평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또 잠시 후에는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또 바로바로 상담 신청 접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바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 이렇게 종목 상담도 받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이정열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선물,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 있습니다. 받아보시면 또 혼자 투자하실 때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또는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30분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들, 장중에 또 실시간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또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천보 매수가가 23만 원에 비중 10%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천보 2차전지 소재주인데 소재주들도 되게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많이 또 올해 내내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살짝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종가가 21만 8,600원입니다. 아직도 매수가랑 차이가 있으신데 더 반등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매수가가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일단은 이 기업이 빠지고 있는 이유들은 2차전지 소재주들 업종 중에서 차별화가 좀 있는 상황인데 매출 비중을 보면 전자 소재라든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의약품 소재, 정밀화학 소재 이런 쪽으로 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금을 좀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들을 많이 건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우리가 긍정적인 면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셀업체들에서 천보가 생산하는 리튬염이라든가 첨가제에 대한 요구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생산 능력을 기존보다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신규 첨가제라든가 2차전지 소재 쪽 제품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사업에 대한 제품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품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죠. 연구 개발 비용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미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살짝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결정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일 것 같은데 일단은 첨가제 신규 공장이 내년 1분기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캐파가 증가된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생산량이 증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도 20%에서 30% 정도는 낮아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F전해지라고 하는 신규 공장도 내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매수가 상단 부분, 추세적인 상단 부분 살짝 슈팅이 나오면 매수가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차이 시련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면 추세를 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17만 5천 원, 15만 원까지도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가능성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을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는 가격대인 것 같고 소폭, 살짝 슈팅 나오는 모습들 소폭만 좀 올라와준다고 하면 비중으로 한 5%, 지금 10% 정도밖에 들고 계시지 않으니까 5% 정도는 좀 덜어내셨다가 한 17만 5천 원, 15만 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이때 가감하게 5% 들고 있는 것 중에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내년 초반쯤 되면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반쯤에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성장을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하고 저는 이제 목표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 중순이나 하반기까지는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이때 평균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응을 잡고 수익이 확대가 되는 그 구간은 저는 내년 중순쯤이라고 봅니다. 시기적인 부분들을 공장 완공하는 그런 시기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평균 단가를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손실을 축소를 시키면서 대응을 잘 잡아보시고 내년 때쯤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비중을 5% 정도 줄여주시고요. 한 17에서 15만 원까지 조정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 설명해 드렸고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또 흐름 보면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034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3강 M&T이고요. 매수가가 2만 5천 9백 원의 비중 10% 상담 부탁드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3강 M&T 풍력 관련주인데 한 7, 8월 이때는 이 종목이 거의 대장주처럼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한 달 내내 조정 없이 쭉 급등을 하다가 그 상승분을 또 최근 두 달 동안 거의 다 반납을 했고요. 오늘 종가 2만 1,0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한 2만 6천 원 정도입니다. 딱 중간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시 좀 반등 가능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CS 윈드, 우리 풍력 대장주인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도 조정 흐름들을 보여준 적 있죠. 그 이유가 중간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느 당이 하원을 차지할지 그런 거를 중요한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적인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풍력 섹터들의 사이클이 오는 게 매출로 반영을 하고 수주가 점점 증가될 것으로 보는 게 올 연말, 빠르면 연말이고 내년 초라고 보거든요. 매출이 인식되는 것들, 그 기간들, 시기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서 풍력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하부 구조물, 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가까이 위치에 있는 것들의 유통 비용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주가 좀 증가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풍력을, 목표치를 하는 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부분들, 위치상에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전부 다 수입을 해서 발주를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기 때문에 하부 구조물 쪽으로 재고가 좀 부족할 것이다. 단가 상승을 하는 것들도 유리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로 삼강 M&T가 최근에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겁니다. 상승을 한 것만큼 실적으로 지금 당장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중간 선거의 영향력을 받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갈롱은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단가가 2만 5천 원 수준의 비중 10% 온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분들도 700억 원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저는 이제 한 600억 원 수준을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는 증가되는 그런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근에서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해도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저는 이제 10% 정도 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2만 5천 원 수준에 있던 평균 단가를 2만 3천 원 부근 이까지 좀 살짝 낮춰보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연초까지 좀 보시다가 수익 구간이 좀 확대가 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풍력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에 관련된 불안감으로 주종을 받아왔지만 사실 이에 따른 큰 영향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언젠가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과 함께 지금 한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내년 연초까지 보유하는 전략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접수하고 싶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상담 접수 활짝 열려 있으니까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받고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검색식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이다.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검색식 정확히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투자하실 때 검색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외국인이랑 기관에서 수급이 주목되고 있는 종목들이 검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섹터적인 부분들 평균적으로 4종목에서 5종목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이 섹터 업종들, 검색되는 종목들 와중에서 좀 밀집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런 업종들 간에서도 외국인이랑 기관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강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장중에 검색이 되는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한다고 접근하셔도 되시고 접근을 했다가 바로 시팅이 나오면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검색이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종목들이 많이 검색이 되면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좀 밀집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좋을 것이라고 보는 것들이고 종목이 좁게, 작게 검색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주도를 하는 그런 섹터들이 좀 적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검색되는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들이 좀 많이 동반이 되든가 아니면은 시가층 영역이 좀 높은 종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정성 리스크를 살짝 검토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검색식이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처럼 단기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주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을 그러니까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혼자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또 어디로 몰리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거래량이나 또 시가총액 순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활용해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받고 싶은 분들 샵 3772번으로 보고 두 글자 얼른 보내주시고 또 함께 많이 많이 활용하셔서 수익 잘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인해볼 문자는 324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경동 도시가스 매수가가 2만 5550원에 비중 5%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가스 관련주들은 예전에 전쟁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이 종목은 최근에 또 티타늄 관련한 이슈가 모멘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근데 이러한 이슈들은 단기적으로 움직였다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2만 30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매수가 회복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좀 내가 버틸 수 있겠냐 아니면 버티지 못하겠냐 그걸 좀 개별적으로 전략을 선택을 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곧 겨울이고 가스 가약은 재차 반등 나올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는 살짝 있는 상황들인데 가스 가약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지고 있었던 3분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소포, 우려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비성수기 기간이 여름이 따뜻한 그런 계절이었죠. 근데 이 따뜻한 계절에 비성수기가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비성수기는 좁고 성수기는 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곧 겨울입니다. 가스 가격이 좀 다시 유럽 쪽에서 축적해놓은 재고들이 좀 떨어지게 되고 소비가 좀 늘어나게 되는 상황들이 되면 가스 가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그런 시기는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우선은 재무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들, 지금 3분기 실적은 모르는 상태지만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170억 원, 116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200, 30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섰어요. 넘어섰기 때문에 상승세는,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 같다. 근데 3분기에는 영업이익 좀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4분기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겨울쯤에 천연가스 가격들이 좀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가 저는 이제 2만 7,5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테마적인 부분들의 변동성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정에 계셨다가 평균 단가까지 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가스 관련주, 또 계절적 성수기, 계절 관련주를 볼 수 있죠. 겨울을 앞두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서 매수가까지 또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또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잘 매도하셔서 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63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가온칩스이고요. 매수가가 2만 800원에 비중이 100%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온칩스 최근에는 삼성의 ARM 인수 관련주 이 관련해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10월달 들어서 많이 또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계속 2만 원 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도 2만 원 선 부근입니다. 2만 800원 매수가로는 별로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비중이 100%셔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비중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곧 방향성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결정이 될 거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기업의 모멘텀이랑 별 상황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 게 주가 움직임들을 보면 최근에 또 신규 상장이 된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6개월, 9개월, 12개월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블록딜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보다 시장의 차익실한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가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된 지 이제 6개월, 7개월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블록딜에 대한 주가가 좀 올라오면 블록딜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떨쳐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시장의 평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비중을 100%까지 채웠다? 이 기업에 대한 기업성이 어떻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없는 상황들은 아닌데 그 리스크를 오히려 더 확대를 시키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서 평균 단가까지는 좀 오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좀 안전하게 시장이 좀 안 좋아지면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안전하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비중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대응으로 잡으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는 바닷건에서 행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은 조금 약 손실이더라도 살짝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두신 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진 후에 수체적인 반등이 살짝 나와줄 때 대응 잡는 걸로 전략을 좀 잡으시고 비중을 살짝 덜어냈다가 21서를 돌파를 하는 2만 1천 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돌파를 했을 때 조정을 살짝 받았을 때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됩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게 차이 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를 이 기업이 어떻고 어떻게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리스크 관리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온칩스 일단 신규 상장주 특성상 또 이제 매물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략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또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또 전문가님의 선물 검색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몰리는 종목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또 선물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커피 교환권입니다. 또 커피 한 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을 추첨해서 또 커피 교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방송 보시면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일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종목 정보, 주식 정보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들어갈 수 있는 참여 링크를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75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평단가가 1,5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너무 속상해요라면서 또 울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이준 코스메틱 전문가님 사실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을 정말 2,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은 항상 상담이 들어오고 항상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계속 좀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되는 건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들도 한 가지 있고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는 됩니다. 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소송이 감자를 결의를 한 것들을 무효화해라라는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왜 결정을 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이 기업이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유산감자를 했겠죠. 그런데 돈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에서 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무상감자를 진행을 했던 것들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 감자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확정이 되어버리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좀 날 수 있는 상황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최근에 또 공시 내용들을 보면요. 감자 보통 결의 진행을 금지해달라고 가차분 소송을 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오냐. 당분간 감자 일정은 일단은 11월 달쯤에 감자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감자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때문에 이게 소송이 확인 일자는 10월 27일이라고 하는데 결과가 언제 나올지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감자를 진행하지 않을지 이 여부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감자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은 시간은 벌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원투적인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들은 조금 기대를 좀 해보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화장품 기업들, 특히 중국의 매출 의존도가 좀 있었던 기업들은 실적에 타격이 좀 없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강하게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한한영에 대한 영향들도 있었겠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이준 코스메틱이 이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여파에 따라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소송에 대한 결과 그리고 감자에 대한 진행 여부 여기에 좀 달렸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는 것들은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느냐 그 와전 중에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될 것이냐 그리고 소송에 대한 결과에서 좀 이제 감자를 진행을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여부들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자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선들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평균 단가가 좀 높으세요. 20%를 들고 계시는데 일단 반등이 살짝 나오면 저는 한 600원, 700원, 700원까지도 올라온다고 하면 탈출 자금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 손실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때 당시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3분의 2까지도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줄이신 다음에 이후에 현금 확보를 한 거 가지고 주가 움직임들이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대응을 잡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추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주가 움직임 보시고 다시 또 말씀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그때 당시에 상황에 맞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정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좀 흐름을 계속 보면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고 일단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참고를 해보시고 나중에 흐름과 함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또 상담을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61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화약품 매수가가 원래 11,6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1,800원이고요. 비중이 50%입니다. 향후 진단 꼭 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제 한 올해 여름쯤에 코로나 재유행이 있었을 때 감기약이 잘 팔린다 이런 이슈가 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게 또 일시적이었고 계속해서 추세 자체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 9,0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미 또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서 비중이 또 있으신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좀 전망을 봐야 될까요? 주무관님. 추가 매수 50%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래요.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최근에 좀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좀 할게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비중을 축소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 되셔야겠죠. 왜냐하면 우리 차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최근에 이제 50%까지 한 25%, 25%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살짝 반등이 좀 나왔었고 21서 상단 부분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상단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식으로 21서 하단 부분에 있으면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1서 상단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면 한 10,000원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응을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매수 한 번에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고 낮추신 게 지금 한계가 1만 800원 수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대응을 잡자. 한 번도 대응을 잡는데 비중이 대응을 잡으면 대폭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만 원대 부근까지 오면 비중을 한 30% 정도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하신 다음에 여기 1만 8,000원 부근에서 약손실은 나겠죠. 그런데 이제 비중을 30% 축소를 하시고 20% 정도만 들고 계시다가 이 30%는 다시 조정을 받으면 이 21서 9,000원 부근까지 내려오면 다시 재대응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단가도 한 번도 낮아지거든요. 그렇고 난 다음에 대응을 잡고 난 다음에 1차 지금 대응 잡으셨고 2차 대응을 잡기 위해서 반등 나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하는 거고 그 대응을 2차 대응을 잡으시고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 구간이 오면 이번에 살짝 비중을 정리를 할 때 손실을 봤던 거 그때 당시에는 수익으로 만회를 하시고 적어도 본전 정도 손실은 보지 마시고 탈출하는 그런 전략이 맞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또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 한 만 원대까지 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30% 정도 줄여주신 다음에 다시 9,000원 대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 다시 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좀 손실 보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 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 또 내일도 상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상담 신청 계속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다시 한 번 전문가님의 선물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님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또 혼자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고고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나 고고 문자, 열정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3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저희가 드린 링크 따라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CTC바이오 매수가가 1만 400원에 비중 50%입니다. CTC바이오 오늘 종가 6,810원이고요.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또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또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공시를 보니까 조로증 치료제, 복합치료제, 복합제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다가 주가가 슈팅이 살짝 나왔는데 차이시라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에 대해서 바이오 기업이고 당연히 업종에 대한 이슈들 치료제에 대한 임상 효과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업은 그래도 시가총액이 낮은 바이오 측면에서 그나마 좀 나은 상황들이 재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것들은 약품을 개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바이오 기업들도 몇몇 있는 상황인데 CTC바이오는 재무를 봤을 때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은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임상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잴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약품으로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무적인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면요. 과거에 2017년부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좀 낮던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분기 실적을 보면 지난 4분기부터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3분기, 4분기만 잘 진행된다고 하면 3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면 이번 한 해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때 돼서 이 기업에 대한 주가가 가치가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적어도 계속 꾸준히 적자가 나오고 있다가 흑자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기대감들의 투자 심리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바이오 업종 특성상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런 의견에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6,500원 수준 6,500원 수준에서 더 추가적으로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따라서 영향이 좀 있긴 있을 건데 지금으로서는 6,500원 부분들이 저점이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중이 50%라고 하셨잖아요.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 고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8,000원 수준에서 8,500원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원원도 축소를 시키신 다음에 6,000원 부분들이 오면 다시 재매수로 하셔서 평균 단가를 더 낮추셔야겠죠. 낮추신 다음에 평균 단가 이상으로 수익 구간이 오면 지금 정리를 하면서 손실 받던 것들, 그런 것들을 수익을 내셔서 손실 보고 축소시키시고 정리를 하는 게 깔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잡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에 대해서도 명확한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 반등 시 비중 축소, 밀리면 다시 매우 수익 평균 단가를 낮춘 뒤에 또 역시 손실을 줄여서 나오자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는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도 바로 확인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첫 번째 기업은 태광입니다. 태광, 이 기업은 플랜트용 기자재, 관이음세류, 이런 쪽, 피팅 벨브, 이런 쪽으로 주 사업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쪽 사업부가 매출 비중이 82% 정도 차지를 합니다. 이 피팅 벨브라는 것들은 기체랑 유체, 이런 것들이 이송하는 배관과 배관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 진출은 조금 진입 참배액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용 벨브라든가 정밀 피팅 시장은 소수의 공급자가 과점 형태의 판매망을 이미 과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라든가 원자력,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조선 업황, 여기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차트 상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1만 7천 원 부근들, 그리고 1만 6천 원 부근들 조정 매물 때였거든요. 이번에 이거를 원자력에 대한 수주,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의미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포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움직임들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매수 가격들, 따라잡기 시장이 내일부터 1만 8천 원 강하게 돌파를 하면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여기서 소폭 조정이 나오면 1만 6천 원 부근에서 1만 7천 원 부근까지는 매수가가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살짝 받았을 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이고 목표가를 잡는다고 하면 이 조정을 받았을 때 1만 6천 원 부근에서 접근을 했다가 1만 8천 원 1차 목표가 그리고 1만 9천 원까지 정고점까지 목표 구간을 잡을 수 있겠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격은 여기 1만 5천 원 수준들 이탈을 하면 리스크를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태광이었는데요. 조선, 원전, 네움시티까지 여러 가지 수주 모멘텀들 굉장히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까지 사거래 연속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을 수 있는 매수가 범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공략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동국산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풍력 업체인 동국 SNC를 연결기준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력 쪽에서 모멘텀이 같이 함께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전 같은 상황에서는 동국 SNC를 연결기준으로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풍력 시장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들 말고는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동국 SNC를 사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는 떨어졌는데 최근에 이 업계의 행보를 보면 좀 유의미한 투자 매력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자회사인 신앙풍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분은 영의를 같이 함께 있던 것들 동국 SNC 말고도 풍력 업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주력 제품이 내년 특수강이라든가 주 수요 산업은 내년 특수강 같은 경우에 주 수요 산업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동차 산업 자체가 나쁜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신재생 부분의 주력 제품은 윈드타워 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포항 공장의 니켈 도금 설비 원형 배터리 케이스용 소재 니켈 도금 강판 제조 라인을 2024년도에 완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탱스텐 소재를 국내 유일하게 탱스텐 소재를 생산하는 볼텍 볼텍 코리아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초경합금도 주요 사용을 하거나 방산 쪽으로 해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동국 SNC를 제외하고도 투자 매력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를 잡아드리면 우리 4,500원 부근이 21선 위치에 있거든요. 4,500원에서 5,000원 부근 오늘 종가 이하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것들 설명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5,500원 수준들 그리고 6,000원 2차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4,35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짧게 손절 공간을 짧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동국 산업이었습니다. 풍력 관련주 자회사 동국 SNC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종목도 역시 오늘 종가보다는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해보는 전략 가격 전략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수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알찬 종목 상담과 이렇게 공략주까지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닥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들어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도 이렇게 든든한 이장근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내용들 가지고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